알로 한 번 더 먹으면 잘 먹었어요 저희 지금 음식점에 왔는데 이 음식점을 지금 벌써 두 번째 방문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요리 똥냥꿍 저 이거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뭐예요? 튀김추임 이거는 돼지 목살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리제빈탈로 와우 저 이거 알아요 가이파로 저 할머니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이거 맛있어? 이거 좀 이따 먹어보고 이게 새우라고요? 진짜 큰데? 호텔 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국 시즈니 여러분 드려야 되는 뭔가 스페셜 기프 어때요? 호흡 호흡 내 화보 촬영 내가 좋아하는 화보다 그러면 오늘 이만 바이바이 두제날 지금 화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용이 형 먼저 사진 촬영 화보 촬영 볼까요?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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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여기 끌어내주세요 너무 좋다 이제 제가 크림 바른대요 형 서있어 봐 아까 저기 문 앞에 서있어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, 감사 오오! 형 보내주세요. 오, 너무 예뻐요, 이거 저 침대 위에서 찍어주세요 어, 맛있어 약간 이렇게 오,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 터, 터, 터 아, 아주 좋아 파워, 파워프라이드 오, 좋아, 좋아 오, 이거는 여기서 찍어야지 어때요? 텐의 텍모델 시리아 이제 곧 있으면 점심시간 오, 점심시간 뭐지? 아보카도 살을 하나씩 아까 엄청 많이 시켜던데 태국 살국수 너 다 안 먹잖아요, 근데 지금 태국 촬영장인데요 여기 고양이 있어요 고향이 고향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태국에서의 네, 팬 미팅 마지막 밤이자 마지막 날이자 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밤입니다 네, 다섯 번째 밤입니다 지금 공연장 가고 있습니다 공연장 가고 있어요 공연장 가고 있어요 이 공연장도 우리 SM 루키즈 때에도 한 번 마쳤어요 기억나요? 기억나요? 그래서 굉장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키즈 때는 열 몇 명이서 무대를 채웠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둘이서 또 그 장소를 가서 둘이서 채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.